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KBS가 호남권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신시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면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호남권 유권자에게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7.7%로 9.2%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5.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5%,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0.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 없음 12.5%, 모림 또는 무응답 7.9%로 부동층 비율은 20%를 웃돌았습니다. 지금 선택한 후보를 계속 지지할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후보의 도덕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각각 26.9%, 24%로 비슷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5.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5.1%입니다. 경제와 일자리, 지역 균형 발전, 감염병 대응 등 국정 현안을 가장 잘 해결할 후보로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를 꼽았고, 윤석열 후보는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의 호남권 인사 영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3%가 선거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는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도 36.1%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의 호남권 인사 영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경제 성과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58.4%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전북 지역 응답자의 33.8%가 새만금 개발을 꼽았고, 지방소멸대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58.3%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각각 9.3%와 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전북과 전남, 광주에 사는 만 18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8.7%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